1. 다이스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왁께서 그와 함께하사 시임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1.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2. 다이스 전에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이스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3. 옛적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그살렘이 지은 노재단은 여와의 장막 앞에 있었더라. 4. 솔로몬이 해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5.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6.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이대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6. 여와 하나님이여 원하근데 주는 내 아버지 다이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7. 주께서 나를 땅의 뒤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7.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8.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9.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9. 우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10.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0.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10. 구하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11.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11. 내 후예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1. 이에 솔로몬이 기본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11. 이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1.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11. 병거가 천사백대요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11. 병거성에도 두고 이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11. 왕이 이루살렘에서 은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11.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1.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11.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11.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의 언 육백세계리요 11. 말은 백오십세계리라 11.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11. 아랍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11. 역대하 2장 12. 솔로몬이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3. 자기 왕위를 위하여 훈골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13.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14.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14.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호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14.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이덱에 백향목을 보내어 15.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15. 내게도 그리하소서 15.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16.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항재료를 사르며 16.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16.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요하의 즐기에 17.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17.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17.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17.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돌보다 크심이라 18.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18.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19.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19.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19. 이제 청하근대 당신은 검, 온, 동, 철로 제조하며 19.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19.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조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19. 내 아버지 다이시 유다와 이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19.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줘서 19. 내가 알그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불목을 잘하나니 19.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20.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20.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21. 내가 당신의 불목하는 종들에게 21. 찌은 밀 이만 고루와 고리 이만 고루와 21.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이다 하였더라 21.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22. 여왕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23.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은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24. 나의 도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25. 능히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25.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26.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27.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오 27. 그의 아버지는 두루사람이라 28.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29.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29. 또 모든 아로세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30. 그에게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31. 내 주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31.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호두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31.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있으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뛰어 욕바로 보내리니 32. 당신은 제목들을 이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32.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이시 32. 이스랄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32.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32.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33.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불목하게 하였고 33. 3천 6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3. 역대하 3장 34.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화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34. 그것은 전에 여화께서 그의 아버지 다이대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34.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이시 정한 곳이라 35.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35.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36.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육식 규비시오 너비가 이식 규비시며 36.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식 규비시오 36. 높이가 백 이식 규비시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37.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37. 그 위에 종료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38. 또 보속으로 성전을 꾸며 활약이 하였으니 39. 그 검은 바로 와임금이며 또 검으로 성전과 그 덜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39.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39.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이식 규비시오 너비도 이식 규비시라 39. 순금 600달란터로 입혔으니 논무게가 금 53개리오 다락들도 검으로 입혔더라 40.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40.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식 규비시라 40.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40.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비시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40.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40.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비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40. 이 두 그룹의 한 날개가 모두 이식 규비시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비시오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비시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고아서라 불렀더라. 역대하 4장 그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도 싣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싣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싣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네 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구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거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요하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평지에서 솥꽃과 서레다 사이의 진에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기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검재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검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검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요하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이시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요하의 은약계를 다이시는 곧 시원에서부터 메워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이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이 사람들이 개를 메니라 개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이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혜중이 귀 앞에서 양가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요하의 은약계를 그 초소로 메워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개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귀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곱에서 나온 후 여하께서 그들과 은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이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요하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요하를 찬송하여 이래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요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요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요하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해종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온해종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로다 요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이드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에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이스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이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요하께서 내 아버지 다이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이스를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헌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요하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으는 해준가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해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이드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이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붙어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이스를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이드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고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근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요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러지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강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보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 애호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들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소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애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읽혔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온건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길을 기울이소서 여와 하나님이요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와 하나님이요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와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원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이들에게 베푸신 언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우리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범죄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와의 영광이 여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이 사람도 여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이도왕이 레이 사람들에게 여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하목재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뜨기에서부터 애국관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이 큰 해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접전 날에 무리가 한성해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와께서 다익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꼭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이시에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복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익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러되 여왁께서 무슨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승김으로 여왁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왁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업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순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드론과 아랫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경고한 성업으로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핫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이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순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순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순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동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미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이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이세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와의 괴가 이룬 곳은 다 그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와의 재단 위에 여와께 번제를 들이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시일과 초하루와 정안절기 곧 1년의 세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였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이세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려를 정하여 숨기게 하고 레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송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려를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었더라 솔로몬이 여와의 전에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와의 전공사가 결점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애돔 땅의 바닷가 에시언 개별과 일로세에 이르렀더니 우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터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하 구장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청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고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해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와의 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었더니 이제와서 본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몪과 보석을 가져온 з成아 왕이 백단몪으로 여우와5 요하의 전과 왕공의 청재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사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이 가져온 đây로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검의 무기가 검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핵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르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쳐서 느린 검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갤이며 또 쳐서 느린 검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갤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6천 개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6천 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꾸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운승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재해가 천하의 모든 왕돌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언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옥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에 배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골하던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곱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신로사람 아이아이 예언과 성견자 이또의 무식책 곧 이또가 너바세 아들 여로바함에 대하여 선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이세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0장 로호보암이 세금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금에 이르렀습니다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국에서부터 돌아오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묘한 무겁게 하였으나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나이다 로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로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울러들과 의논하여려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울러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게 웃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나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로보암이 울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왁께서 전에 신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러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러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더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러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이시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러호보암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석을 모으니 핵한 용사가 18만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러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항 로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네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요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러호보암이 에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업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델레헴과 에람과 드거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경고한 성업들이라 로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업들을 더욱 경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업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이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에르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찾는 자들이 레이사람들을 따라 에르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이카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로호보암이 다이세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말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라스는 이세 아들 일리압의 딸 아비하이레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요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였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솔로미스를 낳았더라 로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예수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예수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 성업에 허터 살게 하고 양식을 후위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로호보암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와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호보암왕 제5년에 애고방 시사기 에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후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경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에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에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와 이르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와의 말씀이 서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에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고방 시사기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치고 여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함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돌아가져 갔더라 로보함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보함 왕은 에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보함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에루살렘 곧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함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미였더라 로보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성견자 이또의 족구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함과 여로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3장 여로보함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레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함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함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산 중 서마라임산 위에 서서 이러되 여로보함과 이스라엘 무리더라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왁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익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이세 아들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너호보함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너호보함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익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함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른 자손인 여와의 제사장들과 내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숯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와를 숨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오 또 레이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의 결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와 깨부를 짓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함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지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업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의 여로보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14장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하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경관 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상을 잡는 자가 30만명이오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후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사바다 골짜기의 전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하께 부르짖어 이르되 요하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요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요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근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요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메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요하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으미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요하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이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물이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요하와 함께하면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불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가서 찾음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르하여 피차상안바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권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적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버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요하의 낭실 앞에 있는 요하의 재단을 재근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버라임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에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천마리로 요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기로 온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요하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끝을 다하여 요하를 찾았으므로 요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장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하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상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요하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색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러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굽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케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요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호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데이까 그러나 왕이 요하를 의지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요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요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이생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요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업에 광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버라인 성업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요하께서 여부 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이세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흘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해 유다 무리가 요사밭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요하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서가라와 너다네일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사람 스마야와 너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나단도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오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요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요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요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해 벌레세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밭에게 애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꽃 순장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요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경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군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이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루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요하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일리아다는 헐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요사밭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경고한 성업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역대하 18장 요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가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요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무치로 가시겠느냐 하니 요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요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성악은 대 먼저 요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무치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요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많은 요하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요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요하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원하지 않냐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원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인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요다왕 요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메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애원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애원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무수로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여하께서 그 성업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무수로 싸우러 가라 말라 하니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대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하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하의 말씀이 이물이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스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냐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압을 깨어 그에게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유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하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볼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하세기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요다왕 요사밭이 길랏 라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토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점에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유다왕 요사밭이 평안히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공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우가 나가서 요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요아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귀로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요사밭이 에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벨살렘에서부터 에버라임 산지까지 명간에 돌아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업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업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하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하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하께서는 불이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요사밭이 또 에루살렘에서 레이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하께 속한 일과 에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하를 경의하라 어떤 성업에 사는 네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개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과하여 여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네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하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서바다가 다스리고 너희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서 행하라 여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지로다 하니라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합자순과 안문자순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요아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요아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요아께 간구하더라 요사밭이 요아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준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건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곱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순과 모합 자순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루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침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아페스더라 요아의 영이 해준 가운데서 네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오 요엘의 정손이오 보나야의 손자요 서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과 요사밭왕이오 들을 지어다 요아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로일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요아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에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요아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요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도 요앞에 엎드려 요아께 경비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아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요아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요아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요아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순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자순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요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 사밭과 그의 백성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벌어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요하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읽혔더라 요다와 이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요 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이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이루살렘에 이르러 요하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요 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요 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유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요 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요 사밭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연락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요 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시미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배대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스리 요 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므로 요하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서로 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1장 다이세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사 시미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이시 전에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이시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어 올렸고 예측의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렘이 지은 노재단은 여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이대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와 하나님이여 원하근데 주는 내 아버지 다이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뒷글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예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이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대요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이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이루살렘에서 언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대의 언육백세계리오 마른 백오십세계리라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랍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풍골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저를 도로왕 호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이대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요하의 즐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근대 당신은 검, 온,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조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이시 유다와 이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줘서 내가 알그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불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불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로와 고리 이만 고로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왁은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이드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세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이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이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불목하게 하였고 3천 6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이루살렘 모리아산에 여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이대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이시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비시오 너비가 20 규비시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비시오 높이가 120 규비시니 안에는 순검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검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료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속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검은 바로 와임금이며 또 검으로 성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 규비시오 너비도 20 규비시라 순검 600달란터로 입혔으니 논무게가 금 53개리오 다락들도 검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검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 규비시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비시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 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비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한 날개가 모두 20 규비시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비시오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비시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구하서라 불렀더라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비시오 너비가 20 규비시오 높이가 10 규비시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 규비시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비시오 주위는 30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도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검을 둘과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거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요하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평지에서 숫꽃과 설에다 사이의 진에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기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검재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수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검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수의 문과 내전의 문을 검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요하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이시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국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요하의 은약계를 다이슨 곧 시원에서부터 매우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이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이 사람들이 개를 매니라 개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매고 올라가되 레이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매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혜중이 귀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요하의 은약계를 그 초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개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곱에서 나온 후 여하께서 그들과 은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이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하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하를 찬송하여 이래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하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해종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해종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를 송축할지로다 여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이드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이스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이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하께서 내 아버지 다이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이스를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하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으는 해준가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떨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해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이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이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이슨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이대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근축한 이승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러지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강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보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즉국이 와서 성업들을 애호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쉬우니 그의 모든 행위들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애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보시옵소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온건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길을 기울이소서 여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원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이대에게 베푸신 언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범죄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와의 영광이 여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와께 감사하여 이래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이 사람도 여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이도왕이 레이 사람들에게 여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전 악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하목재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뜨기에서부터 애국관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해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접된 날에 무리가 한성해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냄에 백성이 여왁께서 다이카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의 전과 안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닿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길을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복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이시와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왁께서 무슨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성김으로 여왁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업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순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더모를 건축하고 하마드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도론과 아랫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경관성업으로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핫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이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순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순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순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간의 우동어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이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이세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와의 괴가 이룬 것은 다 그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와의 재단 위에 여와께 분절을 들이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안절기 곧 일련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였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이세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려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송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려를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국고이래든지 무슨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었더라 솔로몬이 여와의 전의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와의 전 공사가 결점없이 끝난이라 그때 솔로몬이 애돔 땅의 바닷가 에시언 개별과 일로세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터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하 9장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청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었더니 이제 와서 본 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요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기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르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결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결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천 개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썼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천 개 양쪽에 썼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우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운승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돌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언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옥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보라던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국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신로사람 아야의 예언과 성견자 이또의 묵식책 곧 이또가 너바세 아들 요로보함에 대하여 선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이세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0장 로호보함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너바세 아들 요로보함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요로보함이 애국에서부터 돌아오며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요로보함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나이다 로보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로보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울러돌과 의논하여려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울러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나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적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내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보암이 울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내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왁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러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러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더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러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에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이시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러호보암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석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러호보암에게 돌리러 하더니 여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항 로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요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러호보암이 에루살렘에 살면서 요다 땅에 방비하는 성업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델레헴과 이람과 드거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카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업들이라 러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업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업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러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러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이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에르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왁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찾는 자들이 레이사람들을 따라 에르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호밤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이카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으미더라 로호보함이 다이세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말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라스는 이세 아들 일리압의 딸 아비하이레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요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였더니 그가 아비하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로호보함은 아내 18명과 첩 예수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예수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호보함은 마가의 아들 아비하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호보함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성업에 허터 살게 하고 양식을 후위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로호보함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와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호보함왕 제5년에 애고방 시사기 에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경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에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에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서마야가 로호보함과 방백들에게 나와와 이르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와의 말씀이 서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에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고방 시사기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치고 여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호 보안망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돌아가져 갔더라 로호 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호 보안망은 에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호 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에루살렘 곧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호 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로호 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미였더라 로호 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부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호 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호 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3장 여로 보암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레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 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 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산 중 스마라임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더라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왁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익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이세 아들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 아들 여로 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너호 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너호 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이자 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른 자순인 여와의 제사장들과 내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흐모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와를 숨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순이오 또 레이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와의 결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순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 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와 깨부를 짓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지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업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14장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경관 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오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후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의 전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왁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왁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왁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왁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왁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며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왁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음이라 노랗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왁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이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물이더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와와 함께하면 여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물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상안바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적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디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버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요아의 낭실 앞에 있는 요아의 재단을 재근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버라임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에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요아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를 찾기로 온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요아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요아를 찾았으므로 요아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근축하여 사람을 유당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세계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요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후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데이까 그러나 왕이 요하를 의지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요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미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요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이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요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버라인 성업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요하께서 요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이세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흘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요사밭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요하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서가라와 너다네일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사람 스마야와 너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나단도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오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요하의 율법책을 가지고 요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요다 성업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요하께서 요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요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벌레세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장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들였더라 요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요다에 경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요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이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루하니라 요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얻듬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난이니 2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요하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요사밭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경고한 성업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역대하 18장 요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가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앗 라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요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앗 라무수로 가시겠느냐 하니 요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요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근대 먼저 요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앗 라무데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요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많은 요하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요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요하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원하지 않냐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원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요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인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요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메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애원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애원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무소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요하께서 그 성업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무소로 싸우러 가라 말라 하니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요하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요하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이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세 기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냐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날까 하더라 요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유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요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요하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요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볼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하세기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요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요다왕 요사밭이 길랏 라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토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변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변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왁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변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변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변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점에 죽었더라 역대야 19장 유다왕 요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애호가 나가서 요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왁계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귀로 하나님을 찾아미니이다 하였더라 요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벌사바에서부터 에버라임 산지까지 명간에 돌아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왁계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업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업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왁계서 너희와 함께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왁께서는 불이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왁사밭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이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왁계에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와를 경이하라 어떤 성업에 사는 네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과하여 여왁계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왁계에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서바다가 다스리고 레이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서 행하라 여왁계에서 선한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합자순과 안문자순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행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요왁계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검식하라 공포하며 요다 사람이 요왁계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요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요왁계 간구하더라 요사밭이 요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요다와 예루살렘의 해준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건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지 전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곱당에서 나올 때에 안문자순과 모합자순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루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침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앞에 섰더라 여하의 영이 해준 가운데서 레이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오 여엘의 정손이오 보나야의 손자요 서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하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로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요하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에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요하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요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도 요하 앞에 엎드려 요하께 경비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요하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요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요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안문 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안문과 모합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 사밭과 그의 백성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 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벌어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요하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벌어가 골짜기라 읽혔더라 유다와 이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요 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이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절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유루살렘에 이르러 요하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요 사바스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으미더라 요 사바스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유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요 사바스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요 사바스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연락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요 사바스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시미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애시온 개배대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 사바스를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므로 요하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서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름다운